저희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또 왔죠 사실 다 눈치 트셨을 것 같아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앵콜해주시기만 기다렸어요 저희 근데 아까 무대를 할 때 보니까 건대 학생분들 많은 분들이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카메라를 드시느라 무대를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토타임을 아예 한번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한번 괜찮으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희 모아서 딱 포즈 세 개만 해봅시다 자 핸드폰 드시고 자 하나 둘 셋 찰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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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기 보면은 오토라임 위에도 엄청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희 보이세요? 저 갑자기 생각하는데요 제가 대학 게임사로 오면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혹시 파도타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여러분?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재밌겠다 그럼 이렇게 전쪽부터 해볼까요? 오른쪽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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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네 아 우리도 같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 먼저 이렇게 이렇게 아 우리 일자로 사서 이렇게 파도타기 하자 자 그럼 지우 소환 한번 해볼까요? 미나 언니부터 이렇게 쭈르르 하면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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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여러분 자 미나부터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 다들 집중하시고 계시죠? 네 집중해야 돼요 집중 집중해야 돼요 아 이거를 찍고 싶은데 다들 잘 간직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준비 시작 끝 됐다 어 네?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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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니 잠깐만요 미나씨 제 설명 안 들으셨죠? 네? 제가 분명히 미나씨부터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약간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? 네 민아씨부터 이렇게 방금 연습! 동북대 학생분들은 이쪽부터인가요? 네 맞아요 학생분들 보시기 시선에서 오른쪽부터 그럼 한 번 더 할까요 저희? 한 번 다시 해봅시다 우리 오래오래 있읍시다 여기 좋아요 하나 둘 셋 아 이거! 오 진짜다 오늘 여러분들 다답이 아주 짱입니다 너무 예쁘다 오케이